같이 먹을게요 아,素晴らしい 뭐야? 계란? 차암붓이 부드러운 계란즙이고요 위인 일팩에 쌀쌀쌀이 올라가있어요 먹어봐야 좋아 위에 있는 거에요 공통 봐줘 봐봐 내 것도 냉돼 맛있어? 예술이 취향이야 맛만 드세요 에게 아, 좀 많이 줘야 돼 할머니 먹는 거 아까워 할머니? 너네 엄마 맛이다 부드럽고 아주 따뜻하지 않은데 맛있네요 왜 안 따뜻하지? 해놨나, 미리? 아니, 그게 아니라 이렇게 먹는 거 같아 뜨겁지 않게 되게 부드러워 네가 좋아하는 맛이야 그래서 너의 스키야키야 한우란다 응 여리 잘하는 엄마가 한번 뒤집어줄게 아니, 엄마가 뒤집는데 맛이 얼마나 변하려고 그리고 다 익혀 나온 거라고 뒤집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엄마가 뒤집는 건 잘해 이 손에 이 요리에 이 비상한 기운이 숨겨져 있대도 응, 아니야 신묵의 시위 응, 아니야 소고기 샐러드 응, 아니야 너너너너떠 맛있어 이제 소고기 샐러드 왜 이렇게 안먹어야지? 맛있어 맛있구만 이거,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구만 이거 다 먹어 이거 먹자 이게 안먹어,이게 맛있어 맛있네 오우 어머니가 너네 내가 좋아하는 거야 어 저거 거기에 그거 먹어 황태국이 나 소금 먹을래 나 소금에 먹으면 네 이거 먹어야 돼 엄마 이거 이거 먹어봐 나 이런거 몰라 관자 안 돼 관자만 이거 먹으라니까 빨리 이거 빨리 먹어야지 맛을 알지 그러니까 먹어야지 맛을 알지 어? 나한테 드시고 먹으라고 하면서도 할머니는 좀 더 나쁜 불공평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불공평하라고 생각합니다 불공평한 할머니의 태도를 개선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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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한다 간 간 아기 간 맛있음 맛있음 간 너무 맛있어 다 먹었네 나 어머니 꼭 간까지 먹었어 나 이러다 코스 2인분 먹고 가는 거야 아 네 네 네 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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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요리, 청취 paradigmi, 쌀구리 보였습니다 향초 소금은 소금에 찍어 먹으래 엄마 싫어 왜? 초고추장은 없냐? 없어 일식집은 없어 저번에 초고추장 제그릇한 사람 얼마에? 응 초고추장 맛있어 어머니 이걸 드셔보실래요 이거 맛있어 근데 참치를 먹었어 드셔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 향초는 어떠실지 모르니까 이것만 집어붙을게요 이거 찍어? 어 찍어 응? 응 아니 다 먹어야지 맛있지? 응 아스파라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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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스파라거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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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역 존복과 미역을 함께 찍어서 소스 내장 소스지 응 전복 귀신 맛있다 전복 귀신 맛있다 전복을 먹어요 응 음 으응 으응 오, 맛있네. 잘 어울릴게요. 제 어머니의 표정이 그림에 쓰신 그림의 초밥. 제 어머니의 표정이 그림에 쓰신 그림의 초밥. 제 어머니의 초밥. 그거 먹어봐. 간장에 찍어서. 초고추장에 찍어서 맛있었지? 해법밥 만들어도 되시나요? 아니, 초고추장에 찍어먹는 것 같아. 초고추장에 찍어먹는 것 같아. 표정이. 표정이. 표정이 어렸을 때 초밥 사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? 회전초밥집 만들고 왔어요. 그때 회전초밥이 처음 나왔었어요. 근데 어머니는 그때도 많이 안 잡수셨어요? 한 접시만 먹으면 난 땡이고. 입이 짧으니까 맛있는 것만 얘는 먹여서 데리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줄 바로 붙여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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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素晴해. 이제는 식약을 먹을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. 네. 이거 이건 먹고 싶어이에요. 텅 비싸는데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그게 왜 지 tremidi 같아? 5분의 1만 얘들이 먹고 5분의 1살은 너무 먹고 그럼 내가 다 먹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나온 거를 이제 나는 완전히 밥을 말아먹고 한지 내 음식이 아니야? 맞아 맞아 지금 봐봐 한지씩 봐 잘 먹었어? 잘 먹었다 이거 후식 먹어야지 이거 참고해서 맛있네 먹었어? 응 또 넣고 뜨는 거로 그랬어? Björj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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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